아 저요? 저는 피부관리 딱히 안 하거든요 저만 알고 싶은 최고의 애장 테이프인데 특별히 공개를 할게요 부케 에센스 쿠션이에요 아 사실 일반 쿠션 팩트는 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향부터가 진짜 좋아요 이거 비밀인데요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색상이 다 에센스더라고요 진짜 촉촉해요 이 세 가지가 촉촉하게 피부 속까지 싹 다 쓰면 되니까 따로 다른 화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제일 좋은 점은 이 쿠션 자체가 말랑말랑한 쿠션이 에센스를 흡수하지 않아요 내 피부로 다 전달이 되니까 조명을 갖고 노는 듯한 이 느낌 당연하죠 써보시면 급이 다른 부케 에센스 쿠션을 아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현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회사 엘리샤코이가 자사만의 신개념 특허 공법으로 만든 부케 에센스 쿠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에센스 쿠션은요 쿠션 자체부터가 달라요 안쪽에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세 가지 색상의 에센스를 블렌딩을 해서 하나의 쿠션으로 담아낸 건데요 안쪽에 이 트리플 에센스 자체가 촉촉하게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을 선물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핑크 에센스는 수분감이 많아서 촉촉함을 전해드리고요 화이트 에센스는 브라이트닝 효과 피부를 환해 보이게 만들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에센스 같은 경우는 마데카소사이드와 플러린 등 특허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요 공인된 임상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제는 트리플 광채 효과로 부케 에센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